다른 팀들도 스크림 다 전승이라 하네? 다들 연습의 성과도 나오나봐 네 다 전승이래요 지금 혁준 팀만 전패임 아 그래요? 그걸 왜 지금 말해주세요? 제일 중요한 걸 왜 그걸 지금 그러네 나이스! 나이스 데리고 왔어 나이스 이드 미드는 클리어만 해줘 클리어만 야 미쳤다 와 이거 뭐야 개통차! 왜 그래 오늘 골드다이아를 데려가는 뭡니까 뭐예요 이드 나 근처에 있으니까 잘 시켰어 루느 적 늑대 쪽 와 미쳤다 기본이지 미드텔 미드텔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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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자 선뜻 가세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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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스스 나스스 갑니다 올킬 가는 올킬 가는 올킬 가는 올킬 가는 데려갈게 데려갈게 오케 나이스! 진실의 방! 오케 좋아요! 진실의 방으로! 자 이거 커버 커버! 점포이즈 점포이즈 점! 점! 지금 준비! 나이스! 나이스! 나 직장! 리드 짓까? 서코라가 게임 안 유지해진 것 같은데 우리 유미노톤 나중에 강나면 한 번 시너지 활용해보자 오케이 유미노톤을 한 번 체크할게 궁 다음 궁 때? 응 강 나오면 오케이 허리 안된다 나도 문항 이거 루시안가? 딸짜리만 아 내려가 나 내려가 오케이 백 백 백 나이스 잘 타렸다 견제구 견제구 오케이 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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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가는 도중에 탈수있어요 제가 아 그래 그럼 나 가면 싸이줄게 아피전해도 될까? 자식은 아니야 멀어 어걸 말고 백 힐 빠졌어요 난 거의 다 왔거든 누구도 봐 오오오오오오 이거는 하나 탔수 하나 탔수 하나 탔수 나는 죽었다 너 루시안 가로워? 루시안 간대 루시안 간대 나도 가고있다 나도 가고있다 보이멍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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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얼굴 내밀어줘 붕붕붕붕 오케이 나이스 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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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를 깨는 걸로 나 라클 다 했으면 올라와 라인클 다 했으면 올라와 뻔해서 먹죠 예 때려요 여차하면 텔 타세요 텔 위치 보여요 텔 위치 해도 돼 이거 해도 돼 오리아나 오리아나 해도 돼 오리아나 겁나 때려 앞피전 해도 돼 오케이 간다 킬 있어 와드 좀 자 텔로 와요 우리 텔 오리아나는 좀 위험하긴 했어 오리아나는 나 텔리 어디 타야 돼? 텔 안 탔어? 탔어요 지금 탔어요 나 무십다고 죽어 와 아 나 이거 쪼갓음 있어 나 구멍둥이 있긴 한데 뺄게 텔리가 없어서 캔치 자르죠 아직 아직 저 데리고 저 데리고 무시한 잘라요 저 데리고 무시한 시야 좀 오리아나 오케이 바로 가요 고고고 컷 빨리 컷하고 빼요 오리아나 왔지 오리아나 왔지 고고고 오리아나 잡아버리기 안 죽어요 형 그냥 들어가라고? 네 들어가요 오케이 이제는 혼자 파밍하고 있어 형 따라오세요 저 저 따라오세요 저 제가 데려갈게요 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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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뒤에 타요 오케이 날아가도 되고 나소스 노플 나소스 아니 우리 모드 어딨지 여기있다 반응 천천히 깨죠 나소스 나소스 여기 굽는다 그럼요 오세요 오리아나 살리면서 오리아나 살리면서 역갱 전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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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소스 자 올킬입니다 올킬 나이스 독토는 발사 준비만 타워 깨면서 다이브 쳐야되 이거 이번에 타워 건들거에요 하나 둘 셋 고고고고고고고고고 아주 나 잘 못 싸웠다 아 타워를 때려 타워 때려 나 뺐네 칭 밀어요 다MB 난 체력이 너무 없어서 나소스 무는 거 같고요 무는 거 같고요 우리가 더 빨라 우리가 더 빨라 자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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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타 돌아오죠 이제 강타 없어 강타 없어 35초? 35초이면 좀 빠르다 이거 잡죠 이거 잡죠 딸피 잡아 이거 빼지 말고 저거 저거 뭐야 저 나소스 나소스 커 여기 쌍맞아 난 다 몰아쳐요 오케이 일단 하나 데려갔어 아론 맞어 먹고 쬐요 오케이 콩채 형 좋았어요 베리굿 얘 진짜 템 안댔어 위험이 좋았어 클릭하면서 던진 보이죠?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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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고 나이스 나 나 소천사 있어 오케이 축하해요 축하해요 게임 마무리 있어 마무리 뭐야 왜 안나가 뭐야 왜 안나가 나이스 엑셀렛 아 깔끔 미쳤다 미쳤다 야 수고하십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와 모델 딜이 1등이야 와 진짜 잘한다 오져 엄청 게임 센스가 좋네요 내가 진짜 칭찬 안하는 성격이 고생하십니다 고신 것 같아요 아마 아닌가 고생하십니다 2대1 따는 거거든요 이게 바텀은 압박만 할게요 용해도 돼요 그냥 혼자 용해도 돼요 바텀은 압박만 할게요 야 실드 잘 쓴다 용찬이 모데카이저 하시면 더블저 쓰는 타이밍이 되게 기가 막혀요 볼 때마다 딸피로 잘 사하네 확실히 아이스 막시하는 것처럼 최대 효율로 미드는 클리어만 해줘 클리어만 야이 뭐야 왜 그래 우찬을 이거 더 들어갔으면 안 됐던 것 같아 이거 더 들어갔으면 안 됐던 것 같아 약간 좀 오박이긴 했다 앞점 멸였네 왜 저랬다 이거 들어가라고 했어 나는 욕먹고 있었어 우리는 시야를 못 보니까 못 봤으니까 나는 욕먹고 있었어 여기부터 저거 핑화에 뒤 겁나게 들어오고 있다가 안 되니까 일로 탔어 음 약간 늦었어 아니 근데 이거는 늦었다고 하기에는 이미 머리통이 깨지고 나는구나 딱히 홍창님이 피드백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사고에요 사고 아니 안들어가 쓰는게 베스트긴 했다 안들어가는게 핑화바지 그렇지 그게 베스트긴 했어 너무 욕심됐어 용도 먹고 킬도 따고 다 하려고 했다 터진거니까 이건 뇌저를 했고 약간 욕심 이런건 확실히 고치는게 좋죠 다른건 정말 잘했는데 오케이 고치는걸로 여기서 미드 잘하니까 이건 진배님이 바로 안 박으신게 되게 잘하신 것 같아 약간 참았다 들어왔거든요 엇박자 템프 엇박자로 들어가셔서 이게 엇박자로 들어가면 루시안이 스킬을 아껴야 돼요 오 존이야 루시안이 스킬을 아껴야 되니까 루노가 들어와도 뒤홍이 안되 석호야 네 석호야 석호야 네 이때 다이브 치접했잖아 네 루시안 바텀인거 보고 친거야 응 그러면 완전 깔끔한 플레이 응 응 맞아 이거 사고없어요 그러면 오 이거 이거 운영 엄청 잘한거야 얘네가 드러누워서 사이드 루시안을 키우게 하는건데 불리한 팀이 그런 다이브로 응징하는게 원래 맞거든요 난이도가 조금 있지만 이건 되게 잘한거에요 이 게임에서 가장 안좋은 플랜이 나왔던거 같은데 이거 바론 저는 아니였던거 같아 저도 치다보니까 좀 여기 안박혀서 사실 나도 아이가 딜두 딜인데 탱이 안되니까 안될거같은 친구야 강타도 없었어 내가 이때 60촌가고 있어 이게 그러니까 어 너무 많은걸 하려고 했어 이게 턴을 몇번을 쓴건지 모르겠는데 다이브로 한번 써요 턴을 2차까지 밀어요 귀환을 한번도 안하고 하는 플레이어 여기까지 하고 탑까지 가서 또 이거 하고 그러고 바론 간거죠 이게 지금 거의 턴을 3번정도 쓴건데 유리하지만 2번정도 괜찮은데 주머니에 좀 든것도 엄청 많을거고 어 좀 많았을거 굳이? 굳이 이랬어 했을까 상대에게 기회를 준거죠 음 바론은 아네 미안하다 마나가 0이야 확인 진짜 게임 터질까봐 그냥 텔 탔어요 형 텔 잘 탔어요 서코가 이게 분리할땐 잘한거거든 음 근데 유리한 우리 입장에서 굳이 배칭을 해줄 필요가 없었어 확인 고칠게 확인 어 이번판 이정도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잘할게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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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